그럼 거기 가는 거야? 떡볶이? 몰라 이거 좋아잖아 그럼 딴 거 먹어 랄랄랄랄랄 고기도 야다? 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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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 3개 미리 주세요. 물냉이지? 어 물냉으로요. 소식이지요? 네. 그리고? 형이 물냉 3개만 시키라며. 오징어 먹을 거야? 오징어 먹을 거야. 그러면 시켜. 이거 넣으러 가. 이거 넣으러 그럼? 맛있게 먹어봐요. 괜찮지? 맛있지? 응. 눌러. 가봐. 나 먹어도 돼? 냉면. 너의 메뉴 진짜로? 형이 선택. 나이스 와. 진짜 없어도 돼? 형꺼야. 형꺼야 어. 우와. 찍어서 먹어봐요. 찍어서. 아 이거 너무 큰. 어후 짠. 그래서 잘라줄게. 오 잘 찍었는데. 오 고기. 오. 어디가? 어디가? 가능할까? 이거 잘 모르겠어. 이거는. 이거 잘 잘할거에요. 이렇게 잘할거에요. 오. 무가야 이제 잘 못먹으세요 어 오! 되겠다 되겠다 맛있어 떡볶이보다 이게 낫지? 응 떡볶이요 이거 매워 아 그래? 네 콩나물이랑 그래서 먹은 거잖아 아빠가 몇 장 한번 먹고 싶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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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남았다 그치? 네 명 네 개 네 개 한 번만 남았다 한 번만 남았다 응 가벼운 가벼운 히카층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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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애들 보아도 시켜야 돼? 이거 먹으려고 먹어 그래 아이 한 번 잘라줘야 돼 애기 이렇게 어떻게 잘라주니? 아이 됐어 한 번만 하면 더 좋아 아니 애기들은 애기들은 그냥 두 번 해야 돼 다시 해가 해야 돼 음 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? 염 너도 먹어 Picture 멘매 맛있어 네 치즈로 메뚜 다 치즈 예뼈 그래서 꿀떡 염 이 때 괴묻 너무 맛있어 아빠 냉면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? 그치? 냉면 맛있지? 응 맛있지? 어떻게 했지? 그렇게 짰어? 샘 더블룬 안했어? 야 오징어 맛있겠네? 이거는 센거 아니니까 히카리도 먹어도 되는거 아니야? 그치? 메둘기 이네들 먹을거 같애 애기들 어 이거 맛있을거 같애 이거 한 잔 했대? 이렇게 이거 보자 이거 작게 과자같애 오징어 파지 어 그러네 양파링처럼도 안생겼냐? 하이 한참 계란다시마 하이 자 고거 타볼까 아비자 나 고닉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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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김현두 잘 먹어 음 한참 계란다시 고닉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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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닉삼아